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가족과 이웃 등이 그리고 구민들과 시민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해져 사회적 비용이 절약된다면 이는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맨발 걷기 통하여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을 소개합니다.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사는 신점순 주부는 황토끼리 맨발 걷기를 두 달 정도 하였는데 혈압이 낮아지고 피부가 맑아지면서 체중이 줄고 잠을 푹 자게 되었으며 다리에 근육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체험담을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흙밥는 거 한다고 그랬어요. 내 피보다 더 깨끗하네 그래요. 얼마나 쓴 거라고요? 두 달. 내가 봄 늦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달 조금 넘어설 거예요. 그거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뺐는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 말을 했으면 모르는데 이제 어느 날 약을 펼쳐보니까 약이 부족한 거예요. 저를 먹던 양이 아니야. 약을 타러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약을 타러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필으로 또 마지막에 먹을 때 봤어요. 그래서 약이 하나 없네.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약 타러 가서.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그랬어요. 꼭 우리 연수 지역에 사는 분들 또는 인천 시내에 사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있으면 한마디만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제가 해보니까 잠이 천천히 잘 오고 그 잠이 잘 오고 몸이 조금 가폰하게 개운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다른 때는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렇게 뒤집어졌다. 그러다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조금 많이 완화됐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소중한 경험담을 들려줘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진짜 조금 살도 그리고 다리에 근육도 붙더라고요. 그렇겠죠. 원칙이 끊었더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산동에 사는데 직장 다녀요. 그러는데 저는 끝나고 하루도 아빠도 여기 와서 갈산동에 사시는데 끝나고 지금 여기는 연수구에 있는 선악동의 승기천의 주변에 있는 황토끼리입니다. 여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네. 하루도 안 빠지고 전체 타고 와요.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운동을 합니까? 1시간 20분. 1시간 20분. 네. 빨리 할 때는 조금 빨리 걸으면 1시간 10분 1시간 정도. 그게 1시간은 넘겨요. 그렇지. 그게 절대 량이 필요한데 보통 권장이 40분 이상 1시간 반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매일 지키신 거네요. 매일 똑같이 여기를 세 번 왕보. 그다음에 어쩔 때는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또 반을 조금 더 하고 그런 식으로 세 번 이상은 무조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루에 1시간 20분 정도는 꼬박했다. 이렇게 절대 량을 다 채웠다. 이런 뜻이네요. 나는 그게 이제 우선은 내가 뚱뚱해서 좀 많이 걸어서 살을 뺄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네. 아.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량도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효과가 나타난 거네요. 결정적으로. 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걷는 거예요. 이제 좀 살도 좀 빼려고. 네. 천천히 걸어야만 더 효과를 본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요. 효과도 보고? 네. 좀 다이어트도 하세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제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건강 계속 잘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신점순 주부가 맨발 걷기를 통하여 효과 본 이유를 정리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시간 20분 정도를 꾸준하게 하였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맨발 걷기를 직접 체험해보시고 건강한 생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배담원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